어제 우리 경기가 1대1 너무나 아쉽게 경기력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았지만 주민규 선수의 발견만큼은 이번 태국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 큰 수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규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필요했던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 대표팀은 결국에 손흥민을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 대표팀에 가장 이루어요. 손흥민에게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고 손흥민이 연계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가 좀 붙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를 해야 우리의 경기력, 경기 결과가 다 좋아지거든요. 근데 주민규 선수가 이제 어떤 선수냐면 국가대표팀 공격수 내에서 월드컵을 우리가 지난번에 준비할 때도 조규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케인의 움직임을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조규성과 주민규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조규성은 오히려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피지컬적으로 이제 저돌적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주민규 선수는 피지컬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등을 지는 플레이를 하긴 하지만 이 선수가 막 힘으로 막 밀고 들어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오히려 연계 플레이를 많이 하는 케인과 가장 비슷한 스타일이 바로 주민규 선수입니다. 토트넘으로 치자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케인과 뛸 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가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등을 진 다음에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최전방 원톱이 있고 원톱이 싸워줄 때 그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 앞에서 9번 공격수가 싸워줄 때 손흥민 선수는 더 잘해요.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겁니다. 밀집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이 우리가 좀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어제 같은 이 태국전은 태국이 워낙에 조직력이 좋은 팀이기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패턴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손흥민 선수라고 할지라도 이 수비라인 안쪽에 들어갔을 때 볼을 받으면 당연히 상대 수비가 손흥민을 둘러쌉니다. 아무리 손흥민이라고 해도 3, 4명의 선수를 예술적으로 막 풀어나오고 이런 플레이를 매번 할 수가 없어요. 손흥민 선수도 여기서는 볼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라인에서 볼을 잡기 위해서는 이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플레이가 잘 안 되면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우리가 안 좋은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안쪽에서 볼을 못 잡겠으니까 내려와서 그냥 볼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 공격 지역에 있었던 손흥민이 내려오기 때문에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죠.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지난 경기 되게 잘했잖아요. 이 좁은 라인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주민규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줘요. 어떤 모습이냐? 상대 수비랑 먼저 싸웁니다. 손흥민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손흥민은 주민규의 밑으로 움직여요. 전형적인 키가 큰 선수와 세컨드 스트라이커. 빅앤스몰 조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빅앤스몰 조합이 왜 이상적인 조합이냐? 큰 선수가 싸워주면 조금 더 빠르고 그런 선수가 앞공간에서 볼을 받을 수 있다. 이 패턴이거든요. 근데 주민규 선수가 이런 형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민규가 올라와주는 볼을 받아준 다음에 뛰어들어오는 손흥민에게 볼을 내어주는 장면이 많았죠.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주민규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니까 좋은 공간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의 몸동작이 중요해요.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이 넘어와요. 그러면 공격수는 어떻게 볼을 받냐면 만약에 이재성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한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골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뒤를 바라보면서 이재성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받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을 때 첫 번째 터치를 하는 순간 골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달라붙기 때문에 등을 지겠죠. 골대를 바라보고 슈팅을 하거나 득점을 만들려면 손흥민 선수가 붙어있는 수비수를 이겨낸 다음에 돌아서서 슈팅을 해야죠. 동작이 많이 들어가죠. 상대 수비를 버텨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 주민규 선수가 이 역할을 대신해준다면 손흥민 선수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주민규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주민규 선수가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이재성 선수가 손흥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주민규한테 줍니다. 그러면 주민규가 볼을 받아서 버텨주죠. 대신에 등을 져줘요. 상대 수비랑 싸워주고 손흥민 선수 대신에 골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손흥민은 이 앞공간으로 오면서 주민규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을 때 첫 번째 터치가 전방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냥 볼을 받을 때는 골대를 등진 상태에서 볼을 받지만 앞에서 누군가 볼을 받아주면 손흥민이 볼을 받을 때 앞을 바라보면서 그냥 원터치로 슈팅도 할 수 있고 원터치로 패스를 뿌려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9번 공격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이 떠날 때 아 이거 손흥민 원톱을 이 상태로 쓸 수 있느냐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같이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는 그리즈만, 호날두 이런 선수들이 9번 공격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손흥민에게는 케인이 필요하고 호날두에게는 벤제마가 필요하고 그리즈만에게는 프랑스 대표팀에서 지루가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컨드 스트라이커들은 9번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주민규가 했다.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와의 장면은 아니긴 한데 수비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라인 사이에 있는 정우영이라든가 손흥민이라든가 황인범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첫 번째로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볼을 받는 선수가 주민규예요. 일단 등을 져요.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주죠. 황인범, 정우영, 손흥민 이 선수들이 앞을 보면서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떨어뜨려주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뒤에서 달려오는 선수들이 골대를 바라보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민규 선수가 볼을 받은 다음에 등을 진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정우영에게 패스를 내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우영 선수가 슈팅을 할 때 전방을 바라보면서 슈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그런 장면이었고 이런 장면이 손흥민을 살려주는 거죠. 이 라인 공간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냥 볼을 받았다 생각해보시면요.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잡는 순간 골대를 등지고 볼을 받겠죠. 그리고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수비수의 압박도 많을 거예요. 우리 대표팀이 지난 경기에서는 일단 주민규한테 줘요. 손흥민 대신에 등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주민규가 등질 때 앞으로 뜁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고 주민규가 패스를 내줄 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는 순간 손흥민의 첫 번째 볼터치는 전방을 바라보면서 향하게 돼 있어요. 주민규가 등지는 건 다 해주고 손흥민은 앞만 바라봐라.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이재성한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는 거거든요. 이 패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민규의 자리에 있어서 볼을 받는 날 막 돌아서서 이재성한테 패스를 줬다? 이 플레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주민규가 있으니까 떨어뜨려주고 손흥민 이게 나오는 거죠. 주민규 선수가 등을 지면서 계속 뒤로 가니까 상대 수비가 약간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주민규의 약간 앞으로 뛸 때 일단 여기 공간이 생겼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애초에 공간을 만들어준 것도 주민규고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가 손흥민한테 달려드니까 망설이지 않고 그냥 주민규한테 줍니다. 손흥민 선수는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안쪽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민규가 등을 지는 플레이는 본인이 해요. 그 다음에 뛰어들어오는 손흥민에게 내주죠. 달려들어오면서 볼을 받으니까 골대를 바라보면서 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손흥민의 슈팅 마무리까지 나왔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왜 우리가 그동안 9번 공격수를 쓰면서 손흥민의 플레이를 극대화시키고 싶어 했는지가 여기서 나와요. 벤투 감독도 조규성을 이용해서 혹은 황의조를 이용해서 손흥민을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놨었고 클린스만 감독도 조규성을 원톱에 놓으면서 밑에 손흥민을 놨었어요. 그리고 오늘 황선훈 감독도 조규성의 플레이가 안 좋다 보니까 주민규를 원톱에 두면서 주민규를 손흥민을 살려주는 선수로 쓴 거죠. 이 포인트가 주민규 선수가 과거에는 미드필더로 많이 뛰었어요. 이랜드로 이적하기 전에는 미드필더로 뛰었던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가 워낙에 좋아요. 손흥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탈압박을 할 때도 좋았습니다. 태국의 압박을 생각보다 강하게 당했거든요. 전방으로 그냥 패스를 보내줘요. 주민규가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미드필더 출신이잖아요. 센스가 정말 좋아요. 수비수가 본인을 따라 내려올 때 올라오고 있는 선수에게 그냥 원터치로 쓱 내줍니다. 이게 들어가니까 주민규의 패스 한 방에 올라오면서 이재성 선수가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이재성 선수가 그냥 이재성이 받았으면 경기장을 등지고 볼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주민규가 받아서 떨어뜨려주니까 앞으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오늘 주민규의 역할이었다. 주민규가 내려와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마치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움직임처럼 주민규가 수비 끌고 나오고 손흥민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뛰어가고 있어요. 정말 토트넘에서의 플레이랑 비슷했어요. 오늘은 주민규 선수의 오늘 발견 아무래도 해리케인이 너무 잘하는 선수라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대표팀 내에서 해리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드디어 찾았다. 스피드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돌아뛰는 플레이 공간이 났을 때 라인 브레이킹 이런 거는 좀 아쉬워요. 하지만 내려와서 버텨주는 플레이를 하니까 손흥민을 살려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더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민규 선수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박스 안에서 정말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선수거든요. 미드필더 출신의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오프더볼 플레이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인 주력은 느리지만 순간적인 센스 플러스 박스 안에서의 민첩성이 되게 좋은 선수예요. 그 아시안컵 때 컵백이 오면 우리 선수한테 가야 되는데 계속 상대 수비수가 걷어냈잖아요. 근데 그 컵백을 유효슈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주민규 선수입니다. K리그의 장면인데 주민규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 수비수가 주민규를 따라가죠. 이게 시그니처 플레이인데 발을 짚은 다음에 달려가다가 방향을 바꿉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수비수는 달려가고만 있고 울산이 기본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으니까 크로스가 먼 쪽으로 와요. 그래서 수비수를 바보로 만든 다음에 올라오는 크로스를 주민규 선수가 안쪽에서 받아넣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장면인데 안쪽으로 뛰면.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주민규를 따라가요 일단.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달려나가다가 수비수가 앞으로 쏠리니까 이 스텝을 밟으면서 뒤로 빠져요. 울산은 주민규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주민규가 뒤로 빠지면서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센스가 정말 좋아요. 이런 움직임이 오늘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컷백이 올라오고 있어요. 측면에서. 주민규 선수의 움직임 보시면요. 안쪽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뛰어가는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는 공간인데 이 수비를 주민규가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우리 선수들이 컷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올라오는 컷백을 받아서 뒤에 있는 선수에게 내주죠. 이 공간을 주민규 선수가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면이 득점 나올 때도 나오죠. 이재성 선수가 이제 컷백을 할 때 분명히 박스 안에 태국의 수비가 많습니다. 그대로 손흥민한테 올렸다. 그러면 태국의 수비가 손흥민을 둘러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민규가 가운데 있다가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지니까 태국의 수비수들이 뒤로 뒷걸음질치죠. 손흥민이 뛰어들어올 때 이 공간이 생깁니다. 주민규가 뒤로 나가면서 수비수들이 뒷걸음질치고 있고 이때 수비 라인 앞 공간이 열리면서 컷백. 손흥민이 득점을 만드는 장면. 주민규 선수의 오프더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 있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능적인지 아시안컵 때 가장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시안컵 때 어떤 선수가 원톱에 나오든 제로톱으로 나오든 박스 안에서 뭐 황희찬 여러 선수들이 막 많았지만 우리가 컷백을 할 때 컷백을 하면 걷어내고 컷백을 하면 걷어내고 근데 주민규 선수가 공간도 만들어주고 주변 선수에게 아주 이로운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다. 그래서 오늘 컷백으로 득점을 만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선홍 감독이 주민규 선수를 뺀 게 정말 뼈 아프고요. 지난 경기에서. 그리고 실제로 황선홍 감독도 주민규 선수를 뺀 게 타이밍이 안 맞았다. 인터뷰도 했고 결정적으로 어쨌든 중요한 건 주민규 선수가 물론 이제 늦은 나이에 국가대표팀에 처음 선발된 거긴 하지만 당분간 국가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아마도 분류가 될 것 같다. 지난 경기 매우 기분이 안 좋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얻어갈 수 있었던 수학이다. 정말 오랜 시간 대표팀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막 계속 문을 두드린 거잖아요. 그 문이 열려서 대표팀에 와서 심지어 첫 경기만에 잘했다는 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게도 이 발견은 매우 매우 큰 발견이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